우연히라도 마주할 수 있기를 잠시라 해도 함께하는 순간은 난 아니 왜 넌 바라면서 고개를 저었던 날 너는 생각은 날까 다정하지만은 않았지 화가 나면 서로 멀어져야 했던 우리 그래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내 서툰 감정들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했던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걸 널 만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랬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짚고 짱짱 눈도 나는 널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르는 그때였고 행복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말해 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